11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말씀 나눕니다. 바벨론 왕 너브간네살에 19제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너브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상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너브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옹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녹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오 그 꼭대기에 녹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오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님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님나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너부 간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세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한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열한기하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한기 그리고 역대 이런 말씀들은 참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듭니다. 물론 거기에 극적인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왕들의 이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도 북이스라엘 19명 남요다 20명 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의 3명의 왕까지 포함해서 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나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그 이름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말씀도 있다. 그런 게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어려우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열한계하, 이 말씀에 남요다의 마지막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한 지가 820년이 되는, 약 820년이 되는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왕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때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가지게 해달라고. 인근 지역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왕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강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극률히 여기셔서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더 이상 그 땅에는 왕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야긴과 시드기아, 19대죠. 그리고 20대 남유다의 왕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 그달리아는 총독의 자격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총독. 우리가 이제 회복의 역사를 에스라와 네이미아를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수요일마다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네이미아, 그 이전에 수룩바벨 다 바사 왕국으로부터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총독, 가버너로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계속해서, 이후에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헤로시라는 가문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로스는 분봉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 왕이 바로 헤로스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많이 가긴 하지만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오시는 바로 그 사건이 신약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달리아가 세워지는데 이 그달리아는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을 따르라.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평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총독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그달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드디어 따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예레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멀리하지 마라. 애국을 멀리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애국과 정치적으로 손을 잡다가 멸망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달리아가 이렇게 바벨론을 따르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 있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했고 오늘 열한기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요약인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요약인을 옥에서 내놓아서 머리를 들게 하고 지위를 세워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회복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요약인이 제일 마지막 왕이 아니었죠. 시드기아가 제일 마지막 왕이 있는데 시드기아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는 못하는데 요약인이 석방된 이야기가 열한기하의 마지막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흥미롭습니다. 아니, 그달리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그 70년의 세월 동안 지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약인의 석방 이야기가 마지막이다. 사실 그것도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힌트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힌트냐. 회복의 힌트죠. 요약인과 같이 이스라엘도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예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얼메어져 있는 상황 같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실패한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을 말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됩니다. 그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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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